피자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만 피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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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슬은 혼자 먹을 거야 아니야? 가위바위보 뭐 상관없어요 언니 혼자 하슬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을 뽑아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내면 혼자 먹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사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넷이 먹고 지면 아무도 못 먹어 네 지은아 먹고 싶어? 지은아 먹고 싶어요? 먹고 싶어요? 저는 넷이 같이 먹고 싶습니다 오 1이 아 귀걸이가 빠졌어 두 개나 봐 두 개나 봐 그러면 해 안돼 이일 수도 있어 안돼요 증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해면 다 먹을 수 있어 가위바위보 해면 다 같이 먹어 안 해면 다 먹을 수 없어요 오 틱톡해 틱톡해 그러면 해 그럼 해 안돼 안 내려진걸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걸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걸 가위바위보 이래서 빨래를 놔 리더로서 이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딱 저희 피자 마셔야 돼요 귀여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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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키 좀 짠해요 웹포피자 마시자